평창군 박립면 천재당 유원지에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가 설치됐습니다. 물에 빠진 사람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구명 튜브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최소 20m에서 60m까지 날아가 인명구조가 가능합니다. 천재당 유원지는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순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평창군은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한 곳에 설치했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